아, 근데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시아...? 뭐랄까? 근데 뭔가 유럽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군가? 아, 저요? 김씨가. 오, 그렇군요. 뭔가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됐거든요. 근데 다른 여행객들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저 혼자 방 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 쓰는 방인데 제가 오늘 혼자 쓸 거 같아요. 왜냐면... 어... 체크인 시간이 3시 이훈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밤 11시인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밤 11시까지 지금 시내에서 놀고 있다는 건데 그냥 오늘 방 제가 혼자 썼으면 좋겠네요. 네. 네. 24... 유로? 24 유로? 24 유로. 저한테 좋았어요.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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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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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RLkay This is... ẽ이... Sun Estado få는 곳입니다 LORD 예전에sheet VE 여기는 아 charged음이 어... 나는 나는 あなたの國から 近い? 近いと思うこと la解 韓国か 台湾か 中国か ロシアか どれだろう? 韓国ですね 한국語 한국제硬えてますか? これだけ? 私たちは歩いて下がる時、あなたに気になりました。 本当に私はちょっとあなたを覚えてる。 いやちょっと日本人の方か韓国人の方か。 確かに見える。 確かに見える。 でもなんかアジアなんだろう? ヨーロピアンな感じもするから。 誰が? 私? キムさんが。 何処の国ですって言われても信じる。 日本の国とかアメリカのレースとか。 意外ですね。 行きたいんですね。 行く! 時間がそうだ。 私一泊しかしないんで。 すいません。 嬉しい。 めっちゃ嬉しい。 また会いましょう。 またここで泊まるんで私も。 夜来る? オッケー。 今晩の夜。 オッケーオッケー。 注意ください。 飲もうぜ。 嬉しかった。 私も。 久々に。 見つかった。 またらね。 またね。 過ぎたかった。 私も友達に旅がたくさんの人にたくさんは足りなかった。 他もお祝いになりました。 、 おお祝いになりました。 おお祝いにさらりました。 やってましたね。 ここまで。 最初に、 東京に返しされました。 마음속에 찍 200 Mike 제길ege 영 bringen 4제국이래 우리는 꽃 pré многие 이외ınd 하나 더 볼까요? 네네네. 하나 더 볼까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정에서 뒷부분에 오더 길이 아, 미래돌? 미래돌? 네. 너는 네네네. 그리고 마사지로 가락낸 경태, 가락낸 tahu 교수님 예. 그 이름은 그가 그가 카미노 로드? There is a Camino... Actually, I've walked part of it. There's a Camino that starts in Alicante in the southeast of Spain. And I think this one passes through Toledo, yeah. 이 바를 호스틸 직원이 추천해줘서 들어가 보려고요. 맥주 정림 바를. 에어컨을 안 틀었네. 와, 너무 맛있다, 좋다. 여기서는 요리를 안 팔아요. 음식을 안 팔고 맥주만 팔아. 와, 근데 분위기 너무 예쁘고. 와, 진짜 아저씨도 되게 활기차다. 분위기 진짜 좋다. 맥주만 먹고 싶으면 딱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처음에는 바렌시아에서 저는 토마디나에서 토마디나에서 아, 마치니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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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그쪽의 눈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 후에 눈을 맞췄어요. 눈을 맞췄어요. 눈을 맞췄어요. 눈을 맞췄어요. 눈을 맞췄어요. 병원에 갔어요. 정말? 정말? 스페인의 병원은 무료였어요. 무료? 무료가 필요해요. 정말? 정말요? 정말요. 수술을 하지 않아서 눈을 맞췄어요. 검색을 맞췄어요. 血液 검색을 맞췄어요. 무료? 무료. 외국인이지만요? 무료. 보건이 아니라요? 아니요. 스페인의 병원은 무료였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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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Samuanya 어디에 가요? 아멘. 아멘.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좋지 않나요? 여러 가지 나무를 가도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가도합니다. 그럼 언제 일본에 돌아올까요?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아니요. 보건을 위해. 보건을 위해. 이번 달 초에는, 한 명이나 정도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할 때에는 친구들이 없을 뿐이라까. 조금 어려우니. 스페인은 쓰기 때문에? 다른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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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私は往復で買ったんです。 国によっては帰りのチケットですね。 アメリカとか。とても厳しいです。 では今までどんな国を旅しましたか? 10年くらい前、世界で一周してて。 1年間に出たんですよ。 すごい。 今回はその時、生きのがしたところ、行ってないところを行こうと思って。 やばいんですね。 英語を教えるチャンネルですけど、私今旅してるんですから、 でも英語のチャンネルは言語のトピックですね。 集大ですから、ちょっとつながるんです。 英語から旅、旅の英語をしながら、スペイン語をしながら旅するので、 ちょっと私のチャンネルを見る人々が、 私、勉強したいっていう感じをあげるためにね、作るんですけど。 英語のトピックですけど。 英語のトピックですけど。 英語のトピック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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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語のトピックです。